대신증권이 최근 진행한 경영전략회의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는데요. 강연의 대부분이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유리의 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대신 파이낸셜 그룹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외부 강사의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는 스트롱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사례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역설했다는 후문입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대신증권지부는 노조 게시판을 통해 정리해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외부 강사의 공세적인 발언에 부서장과 지점장들조차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